우리가 이제 화공을 불러라를 얼른 나가야 한께 화공을 불러라 그래서 오늘 마저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그럼 계속 한 달간 연습을 해야 되니까 왕에게 상소를 올리거늘 왕에게 상소를 올리거늘 왕이 받아보시고 칭찬하시되 왕이 받아보시고 칭찬하시되 니 충심은 지극하나 니가 세상을 나가면 인간의 진미가 된다는데 니가 세상을 나가면 인간의 진미가 된다는데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니가 세상을 나가면 인간의 진미가 된다는데 니가 세상을 나가면 인간의 진미가 된다는데 너를 보내고 내 어찌 안심할 거나 너를 보내고 내 어찌 안심할 거나 별주부 여쭤오되 별주부 여쭤오되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강상의 높이 또 망보기를 자라오니 강상의 높이 또 망보기를 자라오니 무슨 봉패에 싸오리까마는 무슨 봉패에 싸오리까마는 수구구 소생이라 수구구 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보러오니 토끼 얼굴을 보러오니 토끼 얼굴을 보러오니 화상이나 한 장 그려주옵소서 화상이나 한 장 그려주옵소서 글랑은 그리허라 글랑은 그리허라 여봐라 여봐라 화공을 불러드려라 화공을 불러드려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드려 화공을 불러드려 화공을 불러드려 화공을 화가 두 박자 공이 세 박자 해서 디에깨 길며 당겨져 나오죠 싱크워파이션 당겨져 나와요 화공을 이렇게 화콩을 불러드려 자, 긴박에 강세가 있는 거예요. 긴박에 강세 강한 박이 긴박에 있기 때문에 앞에 박이 짧으면서 뒷박이 길면 당겨져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화콩을 불러드려 시작 화콩을 불러드려 더욱 기화상을 그린다 더욱 기화상을 그린다 동정유리기 청옥년 동정유리기 청옥년 금색추파 거북연적 금색추파 거북연적 오징어로 먹하러 오징어로 먹하러 양두화필을 덤뻑 풀어 양두화필을 덤뻑 풀어 덤뻑 풀어 덤뻑 풀어 단청 채색의 두루무치어서 단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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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색 의 두루무치어서 이리 저리 그린다 이리 저리 그린다 전화병산 승우지강산 전화병산 승우지강산 명은 떨어뜨려 전화병산 전화병산 승우지강산 전화병산 승우지강산 경계포던 눈그리고 경계포던 경계포던 눈그리고 복내방자 아무것도 모중에 복내방자 아무것도 모중에 내 제알맞던 코그리고 내 제알맞던 코그리고 난초지초 왠과 향초 난초지초 왠과 향초 난초지초 왠과 향초 왠과 향초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게 합에서 시작하면 꽃이 길어 꽃 따먹던 입 그리고 이건 평이해 꽃 치고서 두째 파기 시작하면 꽃 따먹던 입 그리고 하면 더 리드믹하래 왜냐면 꽃 따먹던 꽃 하면서 두 박자 반을 빼는 동안에 긴장감이 사라지지 길박이 계속되면 긴장감이 사라져 높은음으로 하면 다르지만 꽃 따먹던 꽃 따먹던 꽃 따먹던 입 그리고 두견 앵무 지지 울지 두견 앵무 지지 울지 소리 듣던 귀 그리고 소리 듣던 귀 그리고 듣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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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소 소리 듣던 소리 듣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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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듣던 소리 듣던 듣던 트 트 를 미리 올리지 말고 트 트 트 트 트 소리 듣던 시작 소리 트 트 듣던 귀 그리고 아주 좋아요 구경행 아 만화 방 창 화림 중 만화 방 창 화림 중 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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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어허 관울던 덜그리고 어허어 관울던 덜그리고 이 노래는 부점이 많아 어허어허 관울던 사입박이 많지 어허어 관울던 시작 어허어 관울던 덜그리고 그지 시작 어허 화돌던 털그리고 두귀난 총끗 눈은 도리도리 두귀난 총끗 눈은 도리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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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귀난 총끗 눈은 도리도리 두귀난 총끗 눈은 도리도리 허리는 늘 신고끗 몇독 허리는 늘 신고끗 몇독 자 이것도 두번째 박 자 아 편 그래가지고 아 를 내려와 좌 두변박이에 시작해서 좌 아 해서 네번째 박이에서 내려와 좌 아 편 시작 좌 아 편 그래가지고 편 좌 아 편 해갖고 여섯 박이에서 편을 편 해야지 좌 아 편 아 편 청산 청산 2호구 우편은 녹수인디 녹수청산에 애굽은 장송 녹수청산에 애굽은 장송 아이고 잘한거 그것은 어디서 배웠는가디 애굽은 장사로네 녹수청산에 애굽은 장송 녹수청산에 애굽은 장송 휘누러진 양류속 휘누러진 양류속 잘하시는데 휘누러진 양류속 휘누러진 양류속 그러지 툴랑 툴랑 날락 툴랑 날락 오락가락 아홉번째 방에서 오락가락 시작 오락가락 툴랑 날락 툴랑 날락 오락가락 툴랑 네번째 방에서 날이 나와야돼 툴랑 날락 툴랑 툴락 날락 오락가락 아따 리듬이 그래도 좋네 리듬감이 아 왜그래요 툴락 날락 오락가락 시작 툴락 날락 오락가락 다시 시작 툴락 날락 오락가락 오형 거주춤 시작 툴락 날락 오락가락 오형 거주춤 시작 오형 거주춤 오형 거주춤 오형 거주춤 기난 토끼 기난 토끼 화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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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퇴 응퇴 화중퇴 굿굿 화중퇴 시작 화중퇴 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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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퇴 응퇴 응퇴 화중퇴 시작 ех tant 화중퇴 얼굴 흠 얼굴 흠 흠 흠 그려 그렇게 해야지 그려 그게 잘 안되니까 죽어도 안되니까 그건 나중에 하니까 심플 심플하게 만들어줄게 그려 그냥 질러 그려 아미사놀이 발륜 이렇게 합시다 과중 폐얼 그려 아미사놀이 발륜 아미 산이 두번째 박에서 나와야돼 아미 시작 아미 사놀이 그리고 산이 네번째 박 아미 사놀이 시작 아미 사놀이 발륜 발륜 태가 7,8박 발륜 태는 아홉번째 박 발륜 시작 발륜 이렇게 아미 사놀이 발륜 시작 아미 사놀이 발륜 여 어서 더 할 소냐 여 어서 더 할 소냐 아나 여 헛다 별 주부야 아나 여 헛다 별 주부 야 미 네가 가지고 다 간 丝 피 니 가 니 니 가 니 가 니 가 니 가 니 가 가지고 시작 가지고 다가거라 시작 다가거라 니가 가지고 다가거라 니가 가지고 다가거라 좌편청산이오 좌편청산이오 우편은 녹수인디 저기 뭐야 우편 좌편부터 붙여서 좌편청산이오 우편은 녹수인디 좌편시장 좌편청산이오 우편은 녹수인디 녹수청산에 애굽은 장송 애굽은 장송 애굽은 장송 애굽은 장송 애굽은 장송 비늘어진 양류속 비늘어진 양류속 비늘어진 양류속 오헝거주춤 기난토끼 오헝거주춤 오헝거주춤 기난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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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중태 얼풋 그려 아미사놀이 팔륜태 아미사놀이 팔륜태 어서 더할소냐 어서 더할소냐 어서 하고 내리는 거기가 네번째 박이야 어서 그리고 서가 여섯번째 박이서 나와줘야 돼 어서 그 다음에 더할소냐 칠팔박 더할소냐 시작 더할소냐 아나였다 별주부야 아나였다 별주부야 니가 가지고 다가거라 니가 가지고 다가거라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팔무두님이 요것을 달달달달달 넣으셔야 그 다음에 화요일날 다음주 화요일이 아직 3월이 아니여 그지? 2월이여 그렇기 때문에 또 짚고 이렇게 한번 더 짚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습 들어가니까나 한번 더 짚어드릴테니까나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저기 뭐야 거시기도 긴 육자배기 그것도 그때 한번 더 짚고 이렇게 하자 종료 한번 더 더 짚고 밤이 길 persona 인도네 날짜 이럴 굿 날짜 너머